함께 해보고 AMA라는 이제 큰 시상식에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어떠세요? 더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저희가 나서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이랑 화이팅 한번 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 둘 셋 화이팅! I can't believe that I'm here You are so amazing Perfect That's it 미국 무대 무대입니다 여러분 첫 미국 공중파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